음악 여름방학을 맞아 유익한 캠프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즈 토론토 알파는 아시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둘러싼 문화와 정치, 사회 정의에 대해 배우고 이를 캐나다 사회에 접목해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휴메니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이 대상으로 역사 공부 이외에도 또래 청소년, 멘토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식도 배우게 됩니다. 토론토 알파 캠프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오는 7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 한인장학재단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1박 2일 코넥트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코넥트 여름 캠프에서는 학업과 진로 결정 이외에도 리더십 개발과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대학생이 나와 생생한 조언을 들려주고 학업 생활에 필요한 기술은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전문인과의 특별한 교류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클리프 힐스에서 열리는 코넥트 캠프는 7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되고 참가비 50달러이며 선착순 쉬운 명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또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다음 달 26일 토요일 청소년과학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보다 즐겁게 과학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과학아카데미는 6학년에서 11학년이 대상으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공학과 생물학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재미난 과학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으로 점심과 준비물 모두를 포함해 참가비는 20달러입니다.